안녕하세요. 릴리커버의 대표 안선희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를리라는 핸드헬드 타입의 디바이스로 피부를 사용자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생활에 대한 설문을 하고 나면 2주에 한 번씩 또는 4주에 한 번씩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초게이너 맞춤형 화장품 구독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0명 정도 생산되었고 월에 250명 정도가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오는 이제 12월 달에는 현대백화점 묵동점에 입점을 하게 되고 저희 현대도 지금 10월 중에 저희가 입점을 하게 돼요. 홍콩과 일본에 저희 애니마라는 맞춤형 화장품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게 되는 쾌거를 순차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온, 오프라인에서 릴리커버의 밸런스, 를리, 스마트 팩토리인 애니마라는 시스템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관심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에 더욱 부응하겠습니다.